선거부정 문제는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큰 도전과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눈을 감을 수 없는 일이고 눈을 감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대통령으로 책무를 저버릴 수 있을 정도의 부정선거에 함구하는 그런 결정을 윤 대통령이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익하고 일반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가 된 거죠 원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교나 경영학 분야에서 오랜 그런 연구주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여러분 주주들이 권한을 위임할 때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변심을 해가지고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과 다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이 되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대통령을 만들어서 권력을 줬는데 대통령이 본인의 안의의 이름 더 비중을 둬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안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안의를 더 챙기는 경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에서 발생한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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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쌍한 국민들이 돼버린 겁니다 참정권이 박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이 아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침묵하는 것은 곧바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일당 지배체제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당에 의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국가가 여러분들 국민을 노예로 삼는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연구집권을 통해서 국민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이런 체제가 출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슴 깊이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침묵하는 것을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이 완전히 뭐죠 갈라서는 계기고 국민과 여러분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나누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윤 대통령이 재인 기간 절대로 여러분들 뭐죠 부정성을 탓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력의 독주나 폭주를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선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뭐죠 장악력을 상실해버린 심하게 이야기 뭐죠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체제가 되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과하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실렸던 문화일보의 전면 5단 통강호입니다 부정선거 방치 윤 대통령 헌법수호자 맞습니까 사전투표 전자개표 부정선거 그냥 두고 민생공략 당혁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 제66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 철회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보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네보고 사우디가 하라고 이러면서 세일자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네가 검사 출신이고 네가 여러분들 뭐죠 예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거정의를 실현하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로 포를 준 건데 그걸 배반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방치하는데 윤 대통령 헌법수호자 맞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도 과장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수사와 처단 없이 내년 총선거 실시 불과합니다 그냥 그래도 깔아뭉개겠죠 네가 별일 있나 우리가 깔아뭉개면 깔아뭉개는 거지 현 중앙선관이 당장 해산하고 행안부가 전면 수개표로 선거 관리해야 됩니다 국민개혁국민운동본부 이런 자유교양재단 4.15 부정선거국투본 고문단 의장은 노재봉 전 국무총리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권력조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중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 용인하고 있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용인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는 하등의 사심이나 감정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노예 신분으로 전략하는 일당 지배체제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용인 묵인 방조 협력 부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 직무를 버린 겁니다 국민들을 배반한 겁니다 지지자들 뭡니까 이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슨 타협뿐만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패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 점을 저는 애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1월 11일 광화문 집회가 오늘 열리는데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심정으로 다 모든 분들이 좀 사심을 내려놓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체 아래 다 힘을 합치면 좋은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또 나름대로 자기 이익들이 다 있으니까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나라가 근현대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체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냥 총 한 방 쓰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국가를 접수하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병호 tv가 엄청난 탄압을 통해 가지고 성장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냥 이걸 몸을 던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그냥 없어지게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겁니다 아주 힘들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을 찾기가 뒤집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길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국민의 뜻과 다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참 애통하고 도저히 용수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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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